기상캐스터 배혜지 지난달 하순 경상남도가 국무조정실에 보낸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 관련 건의문입니다. 정부의 LH 개혁안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첫째, 신규 채용규모 유지, 둘째, 수도권본부 우선 감축, 셋째,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의 LH 분리 반대 입장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LH 축소를 근거로 한 수도권본부 우선 감축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혁신도시가 지금 수준의 기능과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합니다. 경남 혁신도시에 있는 LH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상상을 만들어달라. 이게 지금 가장 다 종합적인 의견이지 않느냐. 하지만 LH 해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시민단체들은 경상남도의 미온적인 태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LH가 축소될 경우 다른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와봐야 오는 것이고 기관 하나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H를 그대로 존치시켜주는 것을 저희들이 운동본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LH 분리와 축소를 놓고 민관이 엇박자를 놓는 가운데 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조만간 LH 인력 감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진주시가 내년 사업비 가운데 국비를 올해보다 20% 늘어난 4,76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정수장 정비 200억 원, 상평산단 재생사업 87억 원,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 82억 원 등입니다. 또 국가사업으로 남부 내륙고속철도 건설에 41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3D 영상 복원 기술을 보유한 메이사의 지분 20%를 인수했습니다. 3D 영상 복원 기술은 드론 영상을 바탕으로 2차원 영상을 3차원으로 바꿔 시공 도면의 오차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이는 이번 투자로 위성 이미지 분석과 모의장치 개발 등의 부가가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년부터 58억 원을 들여 국도 59호선으로 나뉘어진 지리산 국립공원과 웅석봉 산청 군립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산청군 3장면 반머리제 정상에 지리산과 웅석봉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이동을 돕는 생태터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